가면 되다 가르쳐 볼 것 같은데 리나 김이부노입니다. 그대의 먼 곳에 목걸이 멈췄지 않아요 길이 길거리 가까이 있어요 하지만 안 올 수 없을 때 그대의 은근 하자 온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넘어갈 때 아치도 없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몸씩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 아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아 그대는 공무실이 있나요 아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아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사랑도 생각했어요 영혼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곳으로 그대의 생각은 그 낮은 곳에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갈 때 마치도 없이 빠진 모습으로 난 몸씩 담담한 마음으로 그대를 보냈어요 아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아 그대는 공무실이 있나요 어느 곳을 잊나요 아 그대는 내 곁에 없나요 아 그대 나 묻지 못한 하나 가져가세요 괴롭게 애원합니다 다시 이 껀 나면 괴롭게 멀어가면 잘 있는 건가요 쉽지도 못한 약속 하지 마요 웃음 하고 있는가요 당신을 사랑해 너무나 사랑해 모든 걸 믿어줘요 그렇지만 당신 밖에 없던 나는 무엇밖에 사랑합니다 가슴속의 악립밖에 지울 수 없는 아니, 또 당신이 당신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